차기 전투기 사업에 뛰어든 보잉사회 2개사가 예상 총 사업비 대비 60% 수준의 절충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FX 사업후보 업체인 EADS와 보잉, 로키드마틴의 절충 교육 제안을 방위사업청이 평가한 결과 평가 금액이 예상 총 사업비의 60%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FX 사업에는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절충 교육 비율은 각 업체를 선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상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업체 3곳은 모두 절충 교육 목표로 정한 구매 비용의 50%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전투기 설계 등 핵심 기술 이전은 세계사가 공통적으로 제안했고 이는 현금 가치로는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면서 뜨거운 볕을 차단해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구경부 낮체국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